코로나 얼마 안 남았어요. 조금만 힘내자고요.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사회자 이충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얘기에 시와 노란 은혜다 그냥치 아무도 되지 않는 한빛 속에서 조금만 웃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찰팍고 메마른 시야 속에서 내일의 것이를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그러나 그대 모두 비기울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날아가리 네 저희 바라밴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미니언 키보드 해 봉 Hermons 해 봉 해во 우유 Veronica бес기台 김상배 다음은 섹시 민혁 잠베 체코 저는 기타가 복구의 이준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의 정신적인 지수 사회 이준석 아저씨 네, 라이너라의 랄라랄라 이 부분 다 아시죠? 다 함께 따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,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을 벗을 수 없는 관계로 그냥 마음속으로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? 원, 투 원, 투, 프리, 포 원 한가지에 귀엽게 잼은 멀리 멀리 날아가니 잼은 멀리 멀리 날 나가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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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